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 현업에 일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 영상 찍을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근을 하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은 소통의 시간 여섯 번째를 좀 촬영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네 가지를 발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루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내용이 짬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단계를 가지면서 소통의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께 질문했던 내용들을 의견을 드릴 거고 제가 또 1주나 2주 있다가 또 유튜브에 직접 댓글도 달아 드리고 있으니까는 기다려 주시면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접속사들이 좀 많으신지 질문들이 좀 되게 많이 늘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심때도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답변을 달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좀 많이 바쁘고 제 영상을 계속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일단 BJ 소개 영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격증 치트 배경은 여기 3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울게요. BJ 소개 영상은 제가 재생 목록이 있죠. 재생 목록이. 제가 유튜브 영상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거기에 소통의 시간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면 소통의 시간은 제가 현장을 말하다 에서 실무를 말하다 하면서 소통의 시간으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의 시간에는 현장을 말하다에 질문에 대한 답변 했던 내용도 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시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들이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고 거기에 없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J 소개 영상은 현장을 말하다 191부를 타이핑 하시면은 제가 간략하게 저를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저는 실제 전기를 전공한 순수 오리지널 전기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고요. 제가 담당했던 업무는 전기 소방 통신 그 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저는 뭐 건설사에도 있었고 제조사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기를 만드는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죠. 발전소죠. 그렇게 여기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 수준도 계속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뭐 공학교 고등학교 나와 갖고 석사까지 저는 이제 밟았어요. 전기로만 계속. 뭐 자격증도 뭐 7개인가 8개 가지고 있죠. 전문 자격증까지 포함해서. 근데 자격증명은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이게 뭐 자격증이나 학교나 회사를 이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지 저는 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조회수를 확 올리려면 어디 회사 다녀서 어떤 뭐 내용을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여기 현장을 말하되 다 S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거기까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은 20대 때 조언은 뭐 질문을 20대 30대 40대 때 조언 그 다음에 이직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일단은 그 이제 제가 영상을 찍은 거는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소통 시간에 이제 다뤄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때 조언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활을 이제 그 하는 시점 또는 그 군대에 있으면서 또 군생활을 하는 시점 그 다음에 졸업생이 돼서 취업전선에 나가는 시점 등 맞물려 있을 것으로 같아요.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뭐 전문대 나온 사람들은 더 빨리 할 수도 있는 거고 4년째 나온 사람들은 2년 늦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취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대부분 제가 그 제 현장을 말하다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운전하면서 막 제가 이제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되고 20대 때 제가 그 조언했던 내용이 있어요. 특강 중에서요. 재생 목록에 소통 시간에 들어오시면 특강 중에서 다시 대학생활을 한다면 무엇을 준비하고 사회 즉 직업전선에 나올 것인가를 제가 10번을 토하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자격증 취득 이유. 모르겠습니다. 이게 자격증 취득 이유는 저는 사실 취직할 적에 자격증이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공기업을 가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가서 가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는 뭐 그 이제 군을 장교로 갔을 적에도 뭐 학사나 ROTC나 뭐 이런 거로 간 게 아니라 육군 3사관학교를 편집학 개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인간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점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이 지금도 이 회사 와서 지금 이제 건설사 있을 적에 이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기술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좀 회사에서 써먹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발전소 선임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선임에 들어가 있는 것 빼고는 자격증을 도움받아 본 적이 한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격증 관련돼서 자격증은 도구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격증으로 혜택을 받기 보다는 혜택을 받기 보다는 여러분들의 견문을 높이거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공부를 함으로써 그 분야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전문가의 이제 초급이 되는 겁니다. 그 뭐야 그 업에 초급이 초급으로서 일을 이제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도구고 그 다음에 이 업을 하기 위해서 좀 법규적인 것들을 법적인 것들을 좀 아는 그런 개념적인 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이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뭐 밥을 먹여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게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데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뭐 조그만 회사나 전기공사 업체나 소방 시설 업체나 아니면 뭐 통신 업체나 이런 데서는 기술을 때문에 뽑아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자격증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 밥그릇이 확보되고 막 이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이 있더라도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없더라도 뭐 취직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격증에 좀 목을 매지 말하는 거예요. 자격증에 자격증이 물론 있으면 뭐 도구들이 많으면 당연히 그 연장들이 많으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에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취업할 적에 가점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필수로 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들이 한번 저기 잉크루트나 자코리아 나 워크넷이나 뭐 사람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기업 같은 데도 그 인적성 검사나 그 다음에 직무능력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렇게 자격증에 올인하지 마라. 물론 많으면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렇게 노력 대비 그렇게 영양가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요즘은 자격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취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메리트가 예전만치 있지 않다. 저는 예전에 이제 공부했을 적에 자격증 따면 어디 맡기면은 맡기면 안 되죠. 근데 학생 때문에 맡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때 맡기면은 뭐 기사 같은 경우는 120만원 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기사 맡긴다고 돈 주나요? 물론 조금씩은 주겠죠. 뭐 40만원 20만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학생들 뭐 대학원 선생님들 이렇게 맡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별로 없다 라는 거죠. 워낙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증 취득 이후는 이제 전기 전공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이제 분야를 넓혀야 되겠다라는 분야를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유관 자격증들을 공부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기 자격증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거기에 소방이랑 그 다음에 뭐 산업 안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위험물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뭐 건축이나 토목이나 승강기도 있고 철도 신호도 있고 있는데 일단 제가 플랜트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자격증 들이요. 근데 위험물이 왜 들어가고 가스가 왜 들어가냐.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맨 마지막 회사의 발전소에 오다 보니까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공부해서 닦고 지금 얘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은 제가 이제 공부해서 닦고 사람 환전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는 전기 기계 같이 다 따야 되고 전기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뭐 뭐 쓰레기 자격증 뭐 이러는데 그냥 어차피 공부하시는 길에 그냥 전기공사 기사 그냥 한꺼번에 다 따 놓으세요. 그게 합쳐지든 뭐든 지간에 사실 노력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필기를 공부하고 실기를 공부하면 한 과목씩밖에 차이가 없고 그 실기는 거의 뭐 뭐 케이블과 공사 같은 경우는 견적하는 거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과목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할 적에 그냥 바로 두 개 쌍기사 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소방 같은 경우도 두 과목만 다르기 다 똑같이 이제 쉽게 취득할 수 있어요. 이제 실기 들어가면 좀 판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필기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거 요거 요거를 가지고 있고 지금 얘랑 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이렇게 술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는 저는 그냥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다섯 개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얘 두 개, 얘 두 개, 얘 하나 좀 더 하겠다 그러면 얘를 따던가 아니면 얘를 따던가 일단은 제가 제가 여러분들께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만능이 되려면은 얘 전기 쪽에서 얘 두 개, 소방, 기계 전기 하나, 기계 전기 각각 하나, 그 다음에 얘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만능해요. 건설사 다니는데 자기 분야를 일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얘까지 가면 좀 좋고 얘도 가면 좋고 이거는 순수 제 경험에 나오는 이제 준비 사항인 거예요. 도구가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연장을 차고 있으면은 취직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 어디를 가더라도 왜냐하면 이거 여기에 뭐 안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배가 돼서는 자기계발용이에요. 분야를 자격증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이유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왕 하는 거 혹시 모르니 법정 자격증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제가 여기 말하는 게 다 법정 자격증 이잖아요. 그렇죠? 법정 자격증은 이제 선임되는 자격증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주가 이제 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꼭 선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증들이 여기에요. 물론 여기에 환경, 대기, 폐기물 등등 또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우리 전기 쪽에서 그래도 요 정도만 하면 만점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만점이고 얘까지 가면 그래도 120점, 130점 되지 않냐. 제 생각이에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의 방향은요. 제가 업로드를 계속 하잖아요. 매일 데일리로. 유튜브 영상은 제가 현장을 말하다 해도 영상을 찍는 목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건설사도 있고 제조사도 있고 엔진회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생산하는 지금 발전소에도 있지만은 일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 이게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시는 윗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던져놓고 야 한번 해봐. 야 이거 보고 한번 뭐 만들어봐. 이런 거예요. 짜짓기 하고 뭐 만들어봐.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서러움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서러움을 여러분들이 좀 당하지 마십사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이행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 위주로 가고 있고 현장을 말하다 해서는 현장의 분위기, 취업 관련된 방법들, 자격증 관련된 얘기들 등등 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무로 말하다 해서는 실무로 말하다 해서는 제가 이제 변학기 실무 교육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GIS 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GIS 끝나게 되면 계속 전기 아이템들을 진행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소방 쪽도 얘기를 할 거고 통신 쪽도 얘기를 일부 할 거예요. 이제 전기랑 연결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GIS 쪽은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저희 접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계속 자격증 좀 관련된 책 좀 보고서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떤 책자를 주면서 이거 강의가 안 되냐 그러는데 제가 제가 쓴 책은 저한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해도 되지만 저작권이 남한테 있는 책을 제가 강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거든요. 불법.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제 꿈이 책을 쓰는 게 제 꿈이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덕분에 좀 빨리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도 기능사부터 좀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필기 책서부터 진행을 하고 제가 예전에 이제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 갖고 그걸 위주로 해서 책자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배포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책 쓰는 게 꿈이거든요. 원래 교수가 꿈이었고 그래서 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은 이런 것들이었지만 지금 뭐 교수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여러분들께 이렇게 제가 직접 설명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커뮤니티에도 이제 제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답변을 이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질문을 남겨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 이메일 khb760620 네이버 골뱅이 네이버.com 여기에다가 그 메일로 남겨 주셔도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 제가 이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지만 저도 이제 일을 병행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답변을 꼭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나 놓치는 이제 일주일 2주가 돼도 답변이 안 온다. 그런 경우는 다시 그 리워드를 좀 해서 전달을 다시 그 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놓친 줄 알고 다시 답변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조금 이제 번 애를 좀 말씀드리면은 이게 실무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는데 사실 취업 관련된 이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자격증 관련된 질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에 방향을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시청자의 니즈를 맞추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의 궁금한 거를 먼저 풀어드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지금 제가 지금은 하도 질문들이 많이 나오니까는 요즘은 구독자 수도 많이 늘고 질문이 더 많이 와요. 그래 가지고 제가 혼자 지금 해결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요. 아 이게 취업 관련된 뭐 이게 강사로 내가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좀 이게 제가 그 여기 이제 그 자격증 관련된 얘기나 이제 학업 관련된 얘기나 20대 30대 40대 때 관련된 준비 사항들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거를 저를 bj 를 소개하는 영상들을 계속 다루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긴 해요. 근데 그거를 이게 공식적으로 제 개인사들을 얘기하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제가 사실 고민이 되고 만약에 이제 정말 제 인생사를 듣고 싶으시면 저를 직접 만나러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는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전에 한 3명인가 이제 오시고 나서는 통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없고 이제 메일로만 이제 보내시더라구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제가 이제 평일에 그 천안에 불당등에는 7시 반 정도에 만날 수가 있구요. 평택 시청에 있는 이제 비전동 쪽에는 그 6시에 한 20분? 6시에 제가 끝나니까 2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만남을 요청할 적에는 메일로 요청을 해 달라고 하고 날짜를 한 두세 개 정도 잡아서 이제 보내주시면 저도 이제 일이 있고 또 출장 갈 때도 있고 또 야근 할 때도 있고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맞는 일정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초이스를 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면 제 이름도 알 수도 있고요. 제가 핸드폰도 줘요. 오면 연락처를 주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이름도 알 수 있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건반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낮춰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저를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춰서 제가 이제 건반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은 게 좋은 겁니다. 감사합니다.